미쉐린 컷커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 카시즌입니다. 오늘은 미쉐린 컷커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제품은 박스 포장으로 노란과 파랑의 미쉐린 고유의 색상으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. 박스의 크기가 작은데 차량 크기를 생각해보면 이렇게 작은 포장에 구성품이 다 들어있는 것이 신기합니다. 제품 컨셉이 초경량 하이 프로텍션이라 부피가 작으면서 고품질의 성능을 보여주는 것이 이 제품의 특징입니다. 승용, SUV 각 5개의 사이즈로 국산차와 수입차 337총을 지원하는데 차량별 적용 사이즈를 확인하시려면 아래 설명의 링크를 참조하시면 됩니다. 구성품은 검정색상의 커버와 커버를 고정하는 하단 고정 스트랩 3개 그리고 사용하지 않을 때 보관하는 전용 가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자동차 커버는 기본적으로 오염물질로부터 차량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. 커버 제품을 검색하시면 여러 제품의 구매 오기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습기와 방수에 대한 불만인데요. 방수원단도 비가 오면 봉제선의 틈으로 물이 스며들어 100% 방수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. 그리고 커버의 내부 온도차로 도장면이 흥건하게 젖어 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. 미쉐린 커버는 통기성이 좋아 물에 젖어 있더라도 더 빨리 건조되며 통기성을 높이기 위해 방수원단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기본적인 발수 기능으로 차량을 안전하게 보호합니다. 미쉐린 커버는 제품 설계 시 입체 봉제 패턴으로 바느질을 최소화하였습니다. 차량과 꼭 맞도록 설계되어 탈착이 매우 쉬울 뿐만 아니라 버클을 채우지 않아도 벗겨지거나 찢어지지 않으며 3중 버클 안정장치를 연결해 두면 강한 바람이 부는 곳에서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장착하실 수 있습니다. 초경량 하이 프로텍션을 기본으로 하는 만큼 가볍고 뛰어난 원단으로 높은 열차단 기능을 보여주는데 여름철 66.5도였던 차량 내부의 온도가 장착 후 36.5도로 떨어지는 결과를 보였습니다. 또한 국제공인 오코텍스 인증 원단으로 유해물질이 없는 것도 이 제품의 장점입니다. 기타 편의 기능으로 운전석을 쉽게 열 수 있는 운전석 개폐 기능 야간에 차량을 식별하기 위한 야간 반사판 내구성을 높인 이중 봉제 등으로 차량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미쉐링크 커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. 이 영상이 제품 구매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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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